이제 문제 해결하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책의 시작점은 문제가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자 이제 남궁인 작가이자 응급의학과 전문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사가 이제 오늘 신문에 많이 실린 겁니다 이거를 보시고 의사협회 회장을 했던 또 성남시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시장이 언론들이 그동안 전공의 사직 등 심각한 의료상태에 대한 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의 의사 정원에 반대하고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서 환자개설 지키지 않고 떠났다고 비난만을 퍼부었습니다 이제서야 문제가 심각해지자 호덕화되면서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바탕한 취재를 해서 정부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이 지경까지 악화되는 상황을 맡는 데 기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편을 들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대표 의사 68% 정원 정책으로 비롯된 의료 현장에 돌이키기가 힘든 심각성을 알리고 진정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여론 조성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상진 시장이 국힘당 그런 당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나무라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제 정치계도 어느 정도 같냐 하셨고 본인 스스로와 심장외과 의사를 지냈던 박인순 이분은 이 글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규록님이란 분이 이 글을 보고 국민 여러분 크게 다치면 요즘에 치료 못 받아 위험합니다 딸이 개원한 개인 안가에 밤새 눈을 다친 언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강건너풀을 보듯이 천하태평이고 야당도 아무도 문제제기도 않고 의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다치면 치료할 수 있었던 정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다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분이 기사를 보고 정리한 거죠 구급차는 지역을 넘어서 뺑뺑이를 돌고 의로지는 번아웃으로 고생을 합니다 시한폭탄 이대 목동병원 교수가 권역 응급센터에 홀로 근무하는 상황을 밝히며 지적한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의료 상황이 시한폭탄이란 거 아닙니까 서울 시내 이름들 중심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면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한폭탄이란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이런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뻔뻔하게 이런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인 겁니다 문제를 고치려면 문제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전부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거짓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함을 눈을 씻고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에 와서 또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얼굴색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무슨 의사집단 중앙대책위원회 무슨 이런 여러분들 실국장이 보건복지가 나와도 아무 이런 얼굴에 표시하지 않고 의로우게 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 의논하지 않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냥 전부가 다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 겁니다 400군데 여러분들 언급센터에서 5군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고 언급센터의 위급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다 하는 겁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의로우사태는 결국 터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진짜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공정성을 뭉개는 것은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지만 이거는 옆에 친인척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쉬해서 덮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덮는 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체적으로 거짓인 겁니다 거짓이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거짓 때문에 뭡니까 벌을 받을 겁니다 그 거짓 때문에 이런 벌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문제를 바로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어제 이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 이런 독자 이야기들 가운데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 존스라님이 여러분 글을 남긴 겁니다 박민수 차관과 조기용 장관은 경제학과에서 뭘 배웠습니까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통해 시장을 박살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는 게 그게 옳은 것으로 배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박살내도 된다는 것이 경제학 이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터뜨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체제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가격 통제를 3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밑도는 숫가 상승률이 유리가 됐기 때문에 소위 실질원가 보존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올릴 수가 없고 엉뚱한데 돈은 지출해야 되고 하니까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장차관이 만들어낸 잔궤가 뭔가 하니까 미래의 의사들이 받는 보수를 그냥 후려치는 쪽으로 나간 겁니다 의사 수를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엑시트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여러분들 중핵을 형성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 표현으로 엑시트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돌아와요 전공의를 불러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저희가 너무나 불순했고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젊은 의학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환멸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벌레로 먼저 칭했으니까 앞으로 돈벌레로만 행동해도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멸을 당해 있는 성인이 아닌 이상 같은 대접을 받아도 국민들이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은 외국으로 나갈 겁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죠 어쩌면 지금 젊은 의사들은 복을 받은 거죠 일찍 알았으니까 이렇게 철이 들려면 이런 물리를 터득하려면 좀 시간이 가서 알게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젊은 날은 사람들이 많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지금 때가 많이 묻었다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는 훨씬 더 순수했던 거죠 순수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든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주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철이 빨리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고생을 좀 하지만 잘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빨리 철이 들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자 맹맹이 죽더라도 반드시 의료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그냥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가 돈도 많이 들여간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료개혁 잘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의과대학이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이죠 인턴 1년 7년 전공이 4년 11년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의관 38개월 11년 3년 14년 펠로우 여러분들 전문의 2년 16년 1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16년 의과 요일을 16년을 받는 겁니다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여러분 한 번 유급하게 되면 또 뭡니까 한 해 전체를 보내야 되니까 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이 4년 인턴 1년 군복무 38개월 전문의 2년 돈이 많이 들고 세월이 아주 많이 드는 의과 공부가 막연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봤지만 이번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공부입니다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친구의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건 어제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한 의사분이 우리 의사들끼리는 아는데 급할 때는 친구들한테 부탁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이제는 아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봐달라고 보내도 못 봅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김영란법안에 청탁에 해당합니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모양이에요 이제 보시죠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제가 1947년생 외과의사입니다 다시 의과대학 공부를 하려면 글쎄 알고는 다시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아주 고대면은 모를 때는 가는데 알고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외과의사분 유방암 여러분들 담당한 외과의사분은 저도 외과의사지만 다시 태어나면 의과대학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가 힘든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인위적인 종종을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사회가 최소한 전문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필요한 거죠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말 한국사회는 바닥을 한번 보여준 거죠 바닥을 한국사람들의 민도나 이런 것을 멋쩍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47년생이면 현직에서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신데도 공부가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일파 만파 화약고 이런 불이 붙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많이 비용을 치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8cm를 머리가 깨진 거죠 머리 이 부분이니까 여기 여기 밴드가 붙었더군요